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로백스 대표 변호사 이동렬입니다. 대부분 여기 창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생태계에 초청받은 것도 생태계가 풍성해진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법 리스크 없는 스타트업, 사법 리스크 줄이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4년 정도 검사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서울 서부검사장으로 퇴직을 했고요. 검찰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주로 특수부에서 기업 수사를 한 15년 이상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변호사로 개업한 이래 이재홍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같은 기업 형사 사건을 주로 변론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주로 사법 리스크, 기업과 스타트업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사법당국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법적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힌트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법당국의 스타트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미지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 검찰에서 물론 기업 수사도 많이 하고 재판도 많이 합니다만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이지 기업이라든가 이런 금융에 몸담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그 다음에 어떤 금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금융기법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건 정당한 기업 활동이다. 너무 범죄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담당했던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무직이 합병을 했는데 이건 정당한 합병이다. 정당한 기업의 어떤 성장 시너지를 위한 합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수사기관, 수사팀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불기소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하물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어떤 기술적인 특성, 시장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타다 사건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재용 대표께서 공유 차량 서비스에 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도 결국 택시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이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됐죠.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고 어떤 혐의 유무에 관해서 변론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법기관의 어떤 생례적인 특징이긴 한데 어떤 기업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제적인 상황 아니면 미래적 재앙적인 입장 이런 데서 법 해석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사후적인 입장에서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단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에 기업이 성공하면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지만 기업이 실패하는 순간 기업과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 관련된 사건, 스타트업에 대한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걸 기업의 관점에서 봐줘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줘라 이러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압력 여론의 압력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타다 사건을 계속 말씀드린답니다만 그 사건에서도 택시업계가 사활을 걸고 여론전을 벌이고 또 타다 사업자를 형사고소하고 또 정치권에서 타다 금지법을 만들고 이런 기성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법당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닷컴 버블이라고도 하고 IT 버블이라고도 하는데 90년대 말에 벤처기업들이 큰 순환을 한 번 당했잖아요. 그때 여러 기업가들이 기업에 실패해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나쁜 기업들이 사법당국에 남아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편검사로 새로운 기술 등을 비롯한 여러 벤처기업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 제 느낌이 이게 무슨 기업의 혁신성이라든가 새로운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매진하지 않고 무리하게 IPO를 한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돈놀이에 벤처라는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 이런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새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 6개월간 한 160배 정도 상승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다이얼패드 기술은 어디로인지 다 없어져버리고 남은 것은 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 투자회사처럼 IPO에 얻은 돈을 가지고 투자회사처럼 변신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업이나 검찰이라든가 법원도 기업을 성원하고 스타트업의 어떤 성공을 바라고 있지만 막상 스타트업이 어떤 형사사건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 시각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스타트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 환경에 사법 리스크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든가 회사법적 내용은 여기 변호사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아는데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로 형사법적으로 창업자가 기업가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과 관련해서 지배구조 리스크입니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상법적인 회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형법적으로 많이 형사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기업 2, 3세들의 어떤 승계 문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들로 형사사권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대기업 문제를 얘기하자면 상속세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애초에 회사를 창업할 당시에 지배구조를 든든히 해놓지 않으면 경영권도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이 동업자 간의 분쟁 내지는 어떤 기업 간의 적대적 M&A와 같은 이런 형사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정부에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복수위결권제를 도입하겠다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 국회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투자나 고용 노동 리스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신정부에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입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형사 이슈 중 가장 큰 횡령 배임 이슈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닷컴법을 때 우리 기업가들이 가장 많이 처벌하던 범죄가 횡령과 배임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횡령 관련해서 우리 창업을 처음 하시는 법인을 처음 만드시는 우리 창업자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개인과 법인을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시고 법인 자금을 회계 처리 정당한 회계 처리 없이 막 이렇게 가져다서 주머니돈 쌈짓돈처럼 쓰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보나 신보 내지는 여러 어떤 정책 자금을 용도를 정해서 빌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돈을 사적으로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데 쓰셨을 경우에 횡령죄로 많이 의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임죄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즘에 가장 배임죄로 많이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법인을 사업체를 운영하다 생기는 사업기회를 사적으로 내지는 개인기업으로 돌려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또는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계열사가 생기고 이럴 경우에 계열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전형적인 배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타트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모험 투자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성공의 가능성이 절반절반 또는 50% 미만 이런 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을 때 과연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요즘에 대법원에서는 몇 가지 요건 하에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인정을 해서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주주나 대표의 어떤 사적 이익이 게재가 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결정 당시에 어떤 수집 가능한 정보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 요구되고 세 번째로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절차를 모두 준수했을 때 배임죄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로 최근에 증권사 중계 등을 통해서 TRS 거래라든지 CFD 거래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창업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고 이런 계열사를 지원할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어떤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증권사의 소개로 내주는 중계로 이런 거래를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배임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주식 그와 같이 TRS나 CFD 거래를 통해서 산 주식의 의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공시는 또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게 과연 또 대주주한테 이익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이런 거래를 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RS 거래를 통해서 자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도식화한 부분이지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TRS, CFD 거래가 최근에 문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서 LG 실트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K그룹이 LG 실트론 살 때 그 주식 일부를 최태원 회장님이 금융기관과 같이 설립한 SPC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TRS 거래를 통해 가지고 주식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거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 사익 편치다 이렇게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는 당시에 중국 자본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본인이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출석까지 하셔서 진술을 하셨지만 결국은 이렇게 위법 처분을 받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종금융기법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사법당국이 상당히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가 많은 내지는 해외 거래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해외 거래를 가장해서 해외에다가 좀 자금을 남겨두고 싶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국제공조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표도 해외 거래를 가장한 해외 비자금 사례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주가 조작이나 분식회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크면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주가 조작 기법 중에 하나가 펄 심기라고 해서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흘려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그런 것을 유혹하는 브로커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가 어느 정도 크면 그런 브로커들이 접근할지 모릅니다. 이런 브로커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M&A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업 사냥꾼 세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M&A 사례 중에 CB를 이용한 전환사체를 이용한 M&A 사례가 많이 있는데 스타트업이 일정한 규모로 크면 브로커들이 접근해서 회사 계열사를 내리시죠. 아니면 상장법인하고 합병을 하셔가지고 상장법인 우회 상장하시죠. 이런 유혹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CB발행을 남발하다가 경영권을 잃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나중에 M&A가 어그러워졌을 경우에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투자자들도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행인을 사기나 이렇게 고소한 사례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허위 충전 문제 그다음에 ICO 내지는 가상화폐 시장의 상장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보다 더 저기한 것은 수사기관이 최근에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탈세라든가 뇌물 제공, 자금 세탁 이런 데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스타트업 분들께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 생략하고 아이디어 도용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존 시장과 스타트업이 창조적 파괴 특성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타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사법기관이 결코 스타트업 편을 들기가 좀 어려운 구조다. 기성 시장 내지는 정치권 이런 데가 여론 이런 데가 여러 가지 묶여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아니다. 이거는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한번 시장에서 한번 이건 살려봐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성 시장과의 충돌이 있는 스타트업들은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샌드박스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해서 성공하셨다는 분도 있고 실패하셨다는 분도 있지만 샌드박스가 결국 규제에 대한 입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샌드박스를 이용했다가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고발을 당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50인 이상은 올해부터 해당이 되고요. 2년 후서부터는 5인 이상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2년 후서부터는 최소한 상당수의 스타트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법체계에서도 이를테면 배달 플랫폼 사업이 배달 위탁사업자한테 넘겼다고 해서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이 없느냐 이를테면 라이더가 한 명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망한 경우에 책임이 없느냐 계약관계에 따라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또 새로운 센터를 짓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IT 개발자들이 개발 업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숙질하시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질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대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은 사법 리스크에 조금 관심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여유도 좀 없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당시에는 회계적인 문제나 세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시정하기도 어렵고 시정하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여기도 많이 와 계시지만 많은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이분들 가정이처럼 상식을 곁에 두시고 이렇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법률과 같이 성장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맞춰서 하느라고 조금 빨리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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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